안녕하세요 전주신흥고등학교 1학년 국어과 황준화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온라인학습 7주차 1차시 3단원 삶을 담은 문학 삶을 담아 쓰기 단원에서 초단원 첫번째 바로 서정갈래의 이해에 대해서 수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갈래의 이해 단원과 서정갈래의 단원에서 서정갈래의 개념과 특징 형상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그 다음에 서정갈래의 대표적인 하위 갈래 중에 시 영역에서 고재종 시인의 첫사랑이라는 시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 내용을 내면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 구성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서정갈래의 개념과 특성 형상화 방법이라는 학습 목표를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정갈래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냐 학습 목표 첫번째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고재종 시인의 첫사랑이라는 시 작품을 감상 및 분석한 다음에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단원의 소단원 1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첫번째 1번 여기 나와있는 서정갈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그러면 서정갈래의 개념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서정갈래란 무엇이냐 우리가 문학을 4대 갈래로 크게 나누는데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렇게 문학을 4대 갈래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3단원에 보면은 우리가 각 소단원 1, 2, 3, 4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서정, 1단원, 서사, 2단원, 극, 3단원, 교술, 4단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서 첫번째 서정갈래에 대해 학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1차고사 1학기 1차고사 지필평가의 시험범위도 바로 여기까지 서정갈래까지니까 여러분이 좀 더 주의깊게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정갈래의 개념은 무엇이고 특징은 특성은 무엇인가 첫번째로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번째 서정갈래의 무엇? 형상화 방법에 유의하여 작품을 뭐한다? 감상한다 서정갈래의 형상화 방법 여러분이 형상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형상화라는 것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정갈래의 표현 방법 어떤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있는지 이거에 유의하면서 작품을 감상 및 분석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학습해야 될 첫번째 서정갈래란 과연 무엇이고 특성은 무엇이고 형상화 방법은 무엇인지 도가서 99페이지를 펼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정갈래란 무엇인가 아까 선생님이 서정, 서사, 극, 교술 4대갈래로 나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번째 서정갈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첫번째 개념 작가의 무엇? 주관적인 정서 이것을 표현하는 거야 이거 주관적인 정서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 기분, 느낌, 정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 함축이 뭐냐면 함자는 머금을 함자 뭔가 머금고 있다 뜻을 머금고 있다 축, 축약한다, 압축한다 할 때 축자야 그러면 뜻을 대놓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야? 머금어서 감싸고 뭔가 겉에서 잘 보이지 않게끔 뭔가 뜻을 축약하고 요약해서 갖고 있다는 거겠지 이렇게 형상화한 하나의 문학 양식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서정갈래는 크게 우리가 시라는 하나의 갈래가 있고 이 시를 쓰는 사람을 우리가 시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인에 보통 옛날부터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뭐야? 골견자야 골견자 이건 사람 자자야 견자 견자가 그 견자가 다른 견자가 아니고 보는 사람이란 뜻이야 보는 사람 보는 사람인데 시인은 단순히 보는 사람 어떻게 보는 사람이야? 좀 더 다양하게 색다르게 자채롭게 풍성하게 보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시인이 작가가 시인이 시를 썼어 그럼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도 물론 나름의 의미가 있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논할 건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내가 어떤 감망을 받았는지로 작품을 감상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가 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썼고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그걸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 전달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시를 볼 때 그냥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시인의 무엇을 따라가야 돼? 시인의 시선을 따라가야 돼? 왜? 시인은 보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시인의 무엇을? 시선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작품의 어떤 분석과 감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야 우리의 무한한 상상력 우리의 뭐 그냥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아니고 최대한 작가의 시선을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 보자 라는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한데 왜냐? 이 작가가 어떠한 사물이나 자연현상 아니면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함축적인 의미로 전달하고 있는가 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게 서정관래의 특징이기 때문이야 서정이 뭐냐면 서자는 서술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정은 뭐야? 감정, 정서 이런 거야 정서를 무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걸 했잖아 이해가 되지?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서정관래 우리가 아까 서정관래의 대표적인 하위관래가 뭐가 있다고 했어? 바로 여기 위에 이거 이거 시 그렇지 시가 있어 우리가 시는 보통 뭐라고 해? 시를 읽다 또는 시를 뭐 한다? 노래한다 푸읍 시를 읽거나 노래한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야? 우리가 소설을 노래한다라고 표현하진 않지 연극 대본을 노래한다라고 하진 않잖아 일기를 노래한다 근데 왜 시만큼은 노래한다라고 해? 바로 노래를 부를 노래로 부를 수 있을만한 어떤 요소들이 숨어있기 때문인데 그 요소가 바로 여기 나와있는 뭐야? 그렇지 운율이야 운율 이게 가장 중요한 서정관래의 특징이야 운율 운율 뭐야? 운과율이야 운과율 운율은 멜로디로 붙일만한 것 이것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리듬이 곧 운율이야 우리가 리듬이 있으면 그 리듬과 박자에 따라서 우리가 흥겹게 아니면 뭐 서정적으로 아니면 뭐 슬프게 노래로 부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운율이 있는 언어로 무엇을?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뭐한다? 노래한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외부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재현 예를 들면 지금 여기를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상담실 상담실에 있는 이 조명판은 어떠어떠하고 지금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어떻고 노트북은 어떻고 여기 나와있는 뭐 기타 TV나 아니면 뒤에 뭐 아침 크로마키 판천 이런 것들을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가까이 나에게 미치는 어떤 정서적인 감흥 느낄 감자에 응할 응자 그러니까 내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어 우리가 보통 음수율이라고 해서 글자 수를 가지고 운율을 형성하기도 하고 아니면 음보율 어떤 한 호흡 발음하는 한 호흡의 등장성 이것을 통해서 음보율을 형성하기도 하고 아니면 후렴꼴을 붙여서 후렴꼴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기도 하고 아니면 공이라거나 유사한 문장구조나 시어 식구들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기도 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운율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서정관료의 특징이 되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형상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제 형상화 방법은 선생님이 무슨 방법이라고 했어? 그렇지 표현 방법이라고 했어 표현 방법 근데 표현 방법은 여기도 나와있지만 운율을 형성하는 것이 표현상의 특징이야 여기 나왔지만 시어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배열하고 뭐한다 반복한다 이 반복이 중요해 반복은 두 가지 효과가 있어 운율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강조의 효과가 있지 우리가 무언가를 좀 더 힘주어서 말할 때 두 번 말하잖아 세 번 말하잖아 이게 곧 반복이다 근데 서정에서는 반복해서 말한다는 건 뭐야? 운율을 형성한다 노래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어떤 가락이나 리듬 장단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형성한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상의 흐름을 가지고 운율을 형성하기도 해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양한 표현 방식이야 표현 방식 아까 시인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시인은 보는 사람이야 시인은 우리랑은 다르게 봐 다채롭게 봐 어떤 사물 관념 생각 어떤 자연현상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이거를 이제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할 때 고지곧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색다르게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할 때 남들과는 다른 표현을 쓰면 좀 더 내면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겠지 좀 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겠지 그래서 같은 사물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색다르게 다른 표현법을 쓰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시인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예들이고 비유 상징 역설 단어 의인법 뭐 이런 것들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작품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형상화 방법을 알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지 다양한 뭐 이미지를 형성한다 자 이미지라는 게 뭐냐면 어떤 머릿속에 눈앞에 내가 실제 존재하지 않더라도 한 폭의 그림이 묘사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의 장면이 떠올라지는 것 연상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미지 또는 마음 심자에 어떤 우리 상이 맺힌다 할 때 그 상을 써서 마음 속에 맺히는 상 이런 거 이미지 이런 것들을 서정관래에서는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표현상의 형상화 특징이 있어 근데 감각적인 이미지야 보통 그 감각적이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각이 맞아 시각 형각 이런 것들 자 봐봐 시각 내가 보는 거 형각 듣는 거 서로 냄새를 맡는 후각 그 다음에 내가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촉각 그 다음에 맛보는 미각 그 다음에 여러가지 감각이 서로 전이되는 공감각 여러가지 감각이 서로 정치돼서 나열되는 복합감각 이런 것들 이렇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들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부의 그 하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나라 문학 전통적인 내용에서 먼저 공무도하가 황조가 구지가 이런 걸로 대표되는 어떤 것 고대가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서동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재막매가 창기파란가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향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따 두 번째 시간에 학습하게 되면 가시리를 필두로 한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쌍화점 이런 작품들로 대표되는 고려가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어떤 사대부들이 유교적인 이념을 담아서 또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적인 어떤 제약 속에서 문학적인 역량을 뽐내었던 시조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현대 시가 되겠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서정관리의 개념과 특성 형상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 작품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감상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야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었지만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 작품을 감상하고 분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고재중심이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떠오르는 뭔가가 있나 아직은 없을 거야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데이터가 누적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없어 그럼 우리가 먼저 제목을 통해서 뭔가 유추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 거야 첫사랑 첫사랑은 우리가 모의고사 때 한번 봤지 단어의 구성에서 첫 플러스 사랑이야 첫이라는 접사에 접두사에 사랑이라는 어근 결합했네 그럼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 첫사랑 처음한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이미지도 순수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포근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하필 처음이라는 첫이라는 또 이게 붙었네 접수사가 처음 우리가 처음도 굉장히 설렘 떨림 순수함 이런 것들과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순수한 사랑 그리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짜는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작품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 교과서 100페이지 1년의 첫 번째 1행부터 살펴볼 거야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너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우리가 하나하나 작품의 내용과 표현상의 특징 어떤 방법을 통해 형성했는지를 분석해 볼 거야 어디에 뭘 한다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을 한번 피우려고 해 우리가 꽃을 피운다 나뭇가지에 꽃을 피운다는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연현상이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작품 뒤쪽 후반부에 갈수록 느끼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꽃을 피운다는 자연현상 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꽃을 어떤 걸로 뒤에 나오겠지만 선생님 먼저 언급을 하자면 꽃은 사랑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꽃은 사랑을 사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꽃을 피운다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사랑을 이루려고 나는 사랑을 한번 이뤄보고 싶어 사랑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누구랑 하고 싶어 누구랑 사랑을 나누고 싶어 누군데 대상이 누군데 그 대상이 바로 이거지 흔들리는 뭐에 나뭇가지 이게 대상이 되는 거야 내가 누구와 사랑을 이루고 싶어 근데 뭐가 안나왔어 사랑의 주체가 안나왔지 주체 주체가 바로 여기 나온다 눈이 바로 사랑의 주체가 되는 거요 이해가 돼 그 말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봐 여기 그림을 봐봐 흔들리는 나뭇가지 나무가 땅에 있는데 이 나무와 사랑을 하고 싶어 나뭇가지야 그래서 나무에 꽃을 한번 피워보려고 해 근데 눈이 와 꽃을 피워야 되는데 눈이 와 눈이 오면 되겠어 꽃을 피우려면 나무에 꽃을 피우려면 눈이 말고 뭐가 와 돼 봄이 오던가 비가 오던가 영양분 주던가 이런게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눈이 오는데 눈과 나뭇가지와 꽃과 이런것들이 결합해서 나오는 무슨 꽃이 있어 눈꽃이야 눈꽃 눈꽃이야 우리 너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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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가지마다 눈이 엉겨붙어서 얼음으로 얼어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되게 이쁘고 웅장하고 멋있는 거 있잖아 그게 눈꽃이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이 나뭇가지를 만나서 눈꽃을 피우고 싶어 그런 자연현상이야 그게 곧 어떻게 표현했냐 이 나뭇가지와 사랑을 한번 이루어보고 싶은 주체로서 이걸 자연현상을 빗대서 표현한 거야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그러니까 멈췄다는 거야 안 멈췄다는 거야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안 멈췄다는 거야 눈은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뭔가 했으랴 약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지 왜 그래? 성서문이 아니야 성서문이 아니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설의 법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설의 법이라고 하는데 설의법은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의 대답이야 이미 작품 속에서 그 답변이 나와 있어 근데 굳이 일부러 의문문의 형식으로 질문을 던져 그런 걸 짐짓 짐짓 의문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야 우리가 다양한 표현성의 특징 형성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해 그냥 쓰면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아까 서정 갈래요 특징 하면서 시인은 무슨 사람이라고 했어? 견자야 보는 사람이야 근데 이 내가 보고 있는 거를 뭔가 있어 보이고 좀 더 감명을 울리는 그런 표현으로 전달하고 싶어 그럼 남들과 똑같이 표현하면 되겠어? 안된다는 거야 좀 더 색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울림이 남는 명문장이 될 거 아니야 그런 표현법 그러니까 평소형보다는 좀 더 강조하고 울림이 있는 표현을 주기 위한 목적 그게 바로 다양한 표현상 형상화 방법의 특징인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쓰인 설의 법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쓰였지 자 얘들아 사랑을 하는 거는 나뭇가지와 눈이 사랑을 할 수 있어?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사랑이지 그러면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이 하는 사랑을 한다고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네 이것을 뭐라고 해? 의인 법이라고 하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하는 것처럼 빗대어서 형상화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지 아까 이 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랑을 의미하고 그렇지? 이걸 뭐라고 해 이제? 우리가 비유법 중에서도 은유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유법 중에서도 은유법이라고 하는데 은유법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 그걸 원관념이라고 해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 생각, 대상을 원관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무엇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야? 보조관념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야 비유적으로 에둘러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사랑이라는 관념을 설명하고 싶어 원관념은 뭐가 되겠어? 사랑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한번 이루고 싶어서 나는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자연현상 중에서, 자연물 중에서 어떤 것 꽃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는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그러면 대놓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쉽게 에둘러서 빗대어서 표현했구나 문학적으로 형상화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이렇게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 보조관념을 끌어와서 원관념의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보조관념을 끌어와서 형상화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은유법이라고 한다 이해가 됐지? 그럼 1년에서는 뭐야 지금? 1년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야?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리고 있지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 그 눈이 내리는 이유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을 보도록 하자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우리가 여기서 끊어서 보도록 하자 문장을 자 앞에 거는 같은 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곱하기 2 뭐야? 두 번씩 쓰이고 있어 같은 말을 뭐하고 있어? 그렇지 반복하고 있어 반복법이 쓰이고 있구나 선생님이 아까 얘들아 반복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했어 뭐가 있다고 했지? 그렇지 운율을 형성하고 그럼 뭐여? 그렇지 강조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운율 형성과 강조에 효과가 있는데 싸그락 싸그락은 뭐야? 눈이 이렇게 쌓이는 거야 쌓이는 것을 생각적으로 우리가 꼬리로 표현하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남분분 남분분 남분분은 교과서 우리 하단에 나올 거야 왼쪽에 나올 거야 눈이나 꽃잎 따위가 흩날려 어지럽게 나는 뭐야? 지금 눈이 내리는 모습을 남분분이라고 표현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소리로 표현하거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 소리를 표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성어라고 하고 소리성자야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의태어라고 해 근데 의태어는 뭐여? 태자는 모양 태자요 그러니까 의성어와 의태어를 우리가 합쳐가지고 좀 있어 보이게 문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음성 뭐? 상징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근데 잘 봐봐 이 뒷부분 두드려보았다 숨추었다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뭐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 근데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자 앞에서 봤잖아 우리가 무슨 노력이야? 꽃을 한번 피우기 위한 노력이야 눈이 나뭇가지에 눈꽃을 한번 피우기 위한 그 노력 어떻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 두드려보고 숨추고 수백 번 미끄러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자 그래서 2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눈을 피우기 위한 꽃을 피우기 위한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어떤 많은 노력 실현 고난 노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이제 3연을 가보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새송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황홀 보아라 여기서 보면 바람 한 자락 불면 우리가 보통 문학에서 바람 비 폭풍 추위 거울 이런 것들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보통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바람은 뭐야 바람이 불면 뭐가 날아가 휙 날아가는데 사랑 어 아까 원관념 나왔지 꽃이라는 보조관념에 상응하는 원관념이 나온 거야 휙 날아갈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우리가 아까 무슨 사랑이었어 첫사랑이었지 첫사랑은 우리가 보통 어떤 속설이 있어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젊은 시절 한때 짧게 흘러가는 그런 가슴 아픈 사랑 여기서는 사랑의 무엇에 포커스를 맞춘 거야 순간적인 어떤 속성에 대해서 사랑의 순간적인 속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휙 날아갈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야 근데 왜 휙 날아가 바람이 한자락 불면 자 그러면 이 바람은 뭐하고 있어 사랑을 그렇지 방해하고 있지 방해 이런 것도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표현을 해 사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야 그게 뭐야 바람이라는 거야 자 이러한 사랑을 위해서 해손 같은 마음 자 교과서 옆에 나오지 해손은 뭐야 우리가 보통 접사에 해 이런 것들이 붙으면 그 해에 새로 난 이라는 의미가 결합되는 그런 접사야 접두사야 올해 처음 난 솜이야 솜 자체 이미지 생각해봐 하얗고 포근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이미지에 해 그 해 처음 났어 얼마나 묵은 게 아니야 몇 년 전 게 아니야 기출문제가 아니고 올해 거 좀 더 신선하고 아름답고 뭔가 다채롭고 이런 헷송 같은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뭐야 좀 더 순수하다는 거 헷송 같은 마음 무슨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을 뭐 한 뒤에 다 퍼준 다음 다 퍼준대 어떤 자세야 어떤 태도야 아주 헌신적이지 아주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이게 뭐야 사랑의 속성이야 사랑의 특징이지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퍼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속성에 포커스를 맞춘 거지 마침내 여기 기회가 중요하겠지 키워낸 무엇을 봐 저 뭘 봐 황홀을 보래 황홀 황홀한 거야 지금 그 사랑 뭘 피어내서 눈꽃을 피어낸 거야 지금 눈꽃 눈꽃 얘들아 나뭇가지 엉겨붙어서 여기 지금 다 눈꽃을 피운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 그 황홀함 정의로움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이 황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 지금 사랑을 의미하고 있잖아 원관념인 사랑 첫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조관념인 황홀을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뭐가 쓰인 거야 여기에 은 유 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겠지 여기 은유법에서는 뭐야 원관념이 그럼 뭐야 원관념 원관념이 뭐겠어 눈 꽃 그럼 이거 황홀은 뭐야 보조관념이 되겠지 이렇게 은유법이 쓰였는데 자 여기 황홀은 무엇을 의미해 드디어 온갖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피어낸 눈꽃 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사랑을 이룬 어떤 기쁨 그러한 기쁨과 첫사랑을 이루어낸 어떤 감격적인 순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자 난 마지막 사연을 보자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철을 터뜨린다 자 봄은 뭐야 아까는 눈이 내렸어 겨울이야 봄이 되면 뭐가 녹아 눈이 녹아버리지 자 그러면 얘들아 눈꽃은 눈꽃은 뭘 의미했어 첫사랑을 의미했어 근데 눈꽃이 눈이 녹아버렸어 왜? 봄이 됐기 때문에 그 눈꽃이 녹은 자리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여기 봐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된 자리라고 표현하는 거야 데었어 우리가 데었다는 건 뭐야? 뜨겁게 한 번 뜨거운 거와 맞닿아서 우리가 화상을 입고 물집이 잡히고 아프고 쓰린 이런 것들을 의미해 그럼 뭐야? 눈꽃이 녹아버렸어 뜨겁게 녹아버렸어 그래서 내가 화상을 입었어 데었어 다치고 쓰리고 아프고 따갑고 이게 첫사랑으로 인한 상처 시련 이런 것들이 되겠지 이해가 돼? 이렇게 상처를 받은 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뭐?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우리가 먼저 된 자리는 첫사랑의 아픈 경험 이것을 의미하겠지 그리고 눈꽃이 피었다가 녹은 자리겠지 자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 진짜 멋있는 표현이야 눈꽃이 녹은 그 자리를 내가 한 번 대인 아픈 경험 첫사랑으로 인한 아픈 경험으로 형상화하고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터뜨린다 여기다 터뜨린데 나뭇가지에서 무언가가 터뜨려져 나와 이거 왜 보통 뭐가 터뜨려져 나온다고 하지? 꽃망울이 터뜨려져 나온다고 이건 뭐야 지금 봄꽃이잖아 봄에 피는 꽃 터뜨린다는 건 봄꽃의 꽃망울 즉 봄꽃이 피어난다 그 자리에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유의있게 봐야 된다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어떤 표현법 은유법이 쓰였어 은유법은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 보조관념을 끌어와서 빗대어 표현하는 거라고 했지 자 그럼 원관념이 뭐야 이 터뜨리는 거 뭐야 원관념이 봄꽃이 되는 거여 봄꽃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보조관념을 가져왔어 그렇지 상처 봄꽃이라는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 상처라는 보조관념을 가져온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법이 있어 여기가 어떤 표현법이 쓰였냐 역설법이 쓰였어 이건 역시 강조하기 위한 거야 잘 봐봐 아름다움과 상처가 수식관계로 양립하는 게 자연스럽나 아니지 이거는 뭔가 모순적인 관계야 지금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잘 안 맞아 아름다운 상처 상처가 왜 아름다운데 모순적인 관계야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적이야 그런데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나 다른 진리가 숨어있어 이것을 역설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단어법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고 했잖아 이해가 돼? 아름다운 상처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인간관계 아니면 수식관계가 모순 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운 상처 어떤 의미를 새로운 깨달음과 진리를 강조하고 있어 아름다운 상처가 뭐일까 정신적 성숙 그리고 성숙한 사랑 나는 첫사랑으로 인해서 봄이 되어서 눈꽃이 녹아가지고 한번 되었어 뭐야 첫사랑으로 인해서 아픈 경험이 있어 하지만 그걸로 좌절하고 뭐 이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자리에 봄이 되어서 뭘 터뜨렸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인 봄꽃을 피워냈어 아 나는 그 아픈 경험으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딛고 정신적 성숙을 이룬 다음에 풍숙한 사랑을 꿈꾸고 또 피워내겠다 나는 다른 색다른 깨달음과 진리를 의미하고 있구나 다른 의미를 강조하고 있구나 역설법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작품을 분석할 수 있겠다 이해가 됐어? 자 그럼 이제 선생님과 세 번째로 작품의 구성과 시상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우리가 1연에서는 뭐야 눈이 내리는 어떤 이유 에 대해서 나왔어 왜? 꽃 한번 피워보려고 눈이 내리는 거야 어디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려고 사랑을 하고 싶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눈이 내린다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2연에서는 뭐야 눈꽃이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즉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실현을 겪고 있는지 뭐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남분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는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반복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어 자 그 다음에 3연을 보자 3연에서는 드디어 뭐야 눈꽃이 피웠어 눈꽃이 핀 모습이 나오지 눈꽃은 뭐야 첫사랑을 의미하고 첫사랑이 이루어진 그 기쁨 뭘로 표현하고 있어 어 성을 보아라 성을 보아라 이렇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은유법을 통해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지 자 그 다음에 사연을 보자 사연 사연이 지금 뭐가 피었어 봄꽃이 핀 거야 눈꽃이 피었다가 봄이 되어서 녹아가지고 졌어 이게 뭐야 한 번 된 자리 첫사랑의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뭘 이룩했어 나는 정신적인 성숙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랑 난 여기서 좌절하고 그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장했다 성숙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작품을 구성하고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화자 시적 상황 정서나 태도는 어떻게 등장하는가 선생님과 함께 시적 화자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거야 우리가 작가가 작품을 쓸 때 당연히 시인이 쓰겠지만 시인이 자기 얘기를 대놓고 하지 않아 시인은 작품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해줄 대리인을 내세우는데 그것을 시에서는 누구 화자라고 표현해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하지 자 근데 이 화자가 작품 안에서 나는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남분분 미끄러지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면 내가 눈이야 예를 들면 나는 싸그락싸그락 가지 위에 내렸다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직접적으로 작품에 등장하고 있지 않아 그것 무슨 말이야 작품 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전면에 등장해 있지 않다라는 거 작품 안에 화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잘 봐봐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눈이 내리고 눈꽃이 피고 눈꽃이 진 다음에 녹아서 분꽃이 피고 이 일련의 시간의 흐름의 과정 속에서 아까 화자는 어디에 있어 이 어딘가에서 화자가 이거의 전면에 등장하진 않지만 다 뭐하고 있어 관찰하고 있어 이걸 어디선가 보고 있다는 말이야 알겠니? 내가 대놓고 나와서 주인공이 되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진 않지만 어딘가에서 이것을 관찰하고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 화자가 시 속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 눈이 내리고 눈꽃이 피었고 눈이 녹은 다음에 봄꽃이 피어나고 이런 일련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현상을 화자가 뭐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이해가 돼? 그러면 화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과 정서를 느끼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보면 아까 첫사랑을 이뤄냈어 눈꽃이 피어냈어 평홀함 평홀해 기뻐 이 경이로워 얼마나 아름다워 그 사랑이 근데 눈꽃이 눈이 녹아버려 안타깝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댔잖아 관찰하고 있댔잖아 단조적이라고 표현해 그 다음에 사랑의 어떤 속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천하고 있어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작품의 핵심 정리를 좀 다뤄보도록 하자 우리가 옛날에 있는 시들은 서정갈래의 하위 갈래들은 예를 들면 시조 3장 6구 45자 내외 그 다음에 향가 4구채 8구채 10구채 그 다음에 낙구에 10구채 향가에서 낙구에서 감탄사 이런 형식적인 특징이 정해진 게 있었는데 현대시에서는 그 형식적인 제약이 있어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자유시라고 해 현대시는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는 뭐야 작가의 감정 정서 정서적 감흥을 다루고 있어 서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서정시야 내용상으로는 성격은 그러니까 당연히 서정적이고 아까 선생님이 감박적 이미지를 가지고 묘사하고 있댔지 회화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성격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이 요사하고 있다 해야죠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법이 쓰였어 이유법에서 쓰이고 있었어 눈을 제재를 하고 있는데 눈 중에서도 눈이 내리고 눈꽃이 피었다가 녹는 그런 자연 일련의 자연현상을 제재로 삼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주제는 뭘까 아까 어떤 시련 고난 인내와 헌신 등으로 피어낸 뭐 첫사랑 뭐였어 눈꽃이지 그리고 이 눈꽃이 눈이 녹고 나서 내가 맞이한 어떤 것 봄꽃 정신적 성숙 성숙한 사랑 자 그럼 작품의 특징은 뭐가 있는지 볼까 시간의 흐름 공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이 아니야 작가는 그대로 있어 화자는 보고히 관찰하고 있어 무엇을 자 겨울에 눈이 내려 나뭇가지 그 다음에 좀 더 추워져서 얼어붙어서 눈꽃이 형성되고 봄이 돼서 눈꽃이 눈이 녹아가지고 그 자리에 꽃이 피어나는 봄이 되면 피는 봄꽃이 피어나는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근데 이제 계절의 흐름이라고 하려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좀 더 명확한 시어의 배치로 인해서 나타나면 계절의 변화라고도 우리가 좀 더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떤 1년의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자연현상 자 눈이 내리고 얼어붙어서 눈꽃이 생기고 눈이 녹아서 봄꽃이 피고 이런 자연현상 속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 가장 아름다운 상처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좀 더 형상화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대상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떤 시어나 식구를 반복함으로써 무엇을 형성 반복이니까 운율용성이야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시각 형각 소각이 쓰였지 무언가 눈이 내리고 있는 춤추는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하듯이 시각적이 쓰였고 싸그락 싸그락 의성어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성각적 심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된 자리라는 소각적인 느낌을 주는 감각적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을 좀 더 형상화 방법을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람인데 눈이 사랑을 이루려는 사람처럼 사랑을 이루려는 모습을 통해서 의인법이 쓰였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멈추지 않았으랴 당연한 어떤 이러한 정답이 뭔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가 되는 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곱씹고 되돌아보게 하는 그 문장을 한 번 다시 강조해서 보게 되는 이러한 효과 자 눈에 노력을 좀 더 부각하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가 아니라 멈추지 않았으랴 짐짓 의문의 형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학자들에게 그걸 우리가 설의 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싸그락 싸그락 남분분 남분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자 두 번씩 반복하고 있다 반복은 두 가지 효과 강조하는 효과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 이해가 됐지? 자 음성상징어 싸그락 싸그락 의성어 쌓이고 있는 소리 의성어 청각적 심상 남분분 남분분 그 모습 춤추는 모습을 우리가 의태어로서 표현했어요 이걸 합쳐서 우리가 음성상징어라고 한다고 했지 그 다음 직유법 직유법은 뭔뭐 같이 뭔뭐처럼 이런 형태로 쓰이는 직접 빗대어서 쓰이는 비유법이야 자 햇솜 같은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을 햇솜에 빗대어서 직접적으로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직유법이 쓰였다 그 다음 은유법 마침내 피어난 저 황홀 보아라 물론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쓰였긴 했는데 눈꽃이라는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황홀이라는 보조관념을 은연중이 가져와서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은유법이라고 한다 역설법은 아름다움과 상처 봄꽃의 모습을 아름다움이라는 시어를 통해 나타내고 있고 눈꽃이 눈이 녹아서 그 자리에 된 자리에 봄꽃이 피어나는 것을 상처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논리적 수식관계가 모순되는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 첫사랑의 아픔을 경험하고 정신적 성숙과 성숙한 사랑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어떤 진리나 색다른 깨달음을 언급해주는 그런 역설법이 쓰였다라는 것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서정갈래의 개념과 특성 형상화 방법 표현 방법 그 다음에 고재종 시인의 첫사랑 작품을 그걸 토대로 해서 감상하고 분석해봤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2부에서는 유사한 상호텍스트 작품이지 고려가요의 가시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정갈래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품의 감상과 분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자 가시를 통해 가시를 통해 가시를 통해 가시를 통해